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작별하기 전에 몇 가지 여행 팁을 설명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과 Node.js의 기능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것은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 대한 매우 중요한 동작 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기뻐하시길 바랄게요 이걸 생략하면 우리 애는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려는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몇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Node.js의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웹 브라우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예요 Node.js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접했다면 자바스크립트의 고향인 웹 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에 도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클라이언트 쪽 부분과 서버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측 부분 모드를 하나의 단일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효용은 또 있어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Node.js를 통해서 처음 만났다면 그 사람은 Node.js와 자바스크립트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서로 다른 시스템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와 Node.js를 경험해 본다면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부분을 보다 절도 있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쏟아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매우 빠르게 공부해서 심도 있게 제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정보를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쉽고 어디에나 있어요 파일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불편하고 위험하고 느립니다 파일의 단점이에요 파일을 이용해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하려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위해서 소수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만든 파일의 대체제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면 데이터 디렉토리에 저장했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웹은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엄청난 성능과 보안과 편리함을 거저먹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타이피할 수 있게 됩니다 Node.js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2018년 현 시점에서는 MongoDB와 MySQL이 있습니다 또 공부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주제가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분야별로 소프트웨어들은 공통적인 부분과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이 공존해요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에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 또 인증하는 것, 또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또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나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를 미리 구현해 놓은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특화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를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Node.js가 어떠한 기본적인 모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Node.js 생태계가 만들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NPM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모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풍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는 Awesome이라는 문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데요 개발자들은 Awesome 할만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이중의 북마크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Awesome이라고 하거든요 Node.js.assum으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목받는 모듈들의 목록을 종종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듈이 많을수록 해낼 수 있는 일도 많아집니다 자, 우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충동이 호기심, 기대감, 희망 이런 것이 아니라 불안감, 자신없음, 초조함 이런 감점 때문이라면 저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지금은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짠 코드를 보고 다시 짜볼 거예요 그리고 안 보고도 짜보고 혼자서 설명해보고 남들에게 설명도 해보면서 자꾸 우리의 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로드시켜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진도를 뺄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때가 진도를 나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Node.js 수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기 남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졸린 목소리를 견뎌 내내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